아까 질문을 드리고 답을 안 들었는데 의정부에서 오신 분 기억이 납니다 70병 때 아파트의 주인공 부럽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들으셨죠 이 집을 좀 낮춰서 그 집은 팔든지 하고 작게 줄여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돌리는 게 나은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인데 고려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주거지를 옮긴다라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의 네트워크 인맥들도 다 옮기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내 동네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좀 젊으시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시려면 부부 둘 중에 한 분이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지금 아직은 주택연금을 생각하시기에는 좀 젊어 보이십니다 60세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거를 가지고서 내가 은퇴 자산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실 때는 단순히 돈의 문제보다는 과연 내가 이 장소를 옮겼을 때 나에게 벌어질 다른 인맥들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시네요 이 분이 의정부 사시는 분인데 집을 줄여온다고 의정부 집 팔고 광명시로 왔어 너무 좋은데 광명시 너무 좋은데 너무 좋긴 한데 그런데도 여기는 또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잖아요 친구를 사귀시려면요 집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평생학습원에 나와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의 친구를 빨리 사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잘 들으셨죠? 예 자